아주 조용한 울음소리 오케이 아니 아주 아이 아이 아오에 아오 위 조용한 울 울 울음소리 아오가 뭐예요? 아오 위가 뭐예요? 아 진짜요? 아니 이 히카이잖아 아 진짜요? 호러 표현이 포함했으니 이를 꺼내신 분들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엠버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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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오후 엠버인줄 하나 히즈니아이 아아 히즈니아이이에요? 일단 눈이 없는건 공통이야 오늘 방송도 재밌었다 맞아요 제가 하고싶은 말이에요 그럼 집에 돌아가볼까? 내가 움직이지 못해 아직 언제 움직일 수 있다 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왼쪽밖에 못 움직여요 맞네 왜요? 아 진짜요? 키즈나 아이? 뭔일 있었던건 아니죠? 그냥 픽션이죠 이거 픽션이라고 얘기해줘 픽션이겠죠? 다행이다 뭐야 폐로도 아니잖아 어 여기서는 윈도우 화면이잖아 가자 윈도우 화면으로 오늘도 날씨가 좋네 뭔가 킹받아 그치 뭔가 열받긴 하죠 네 와 우리가 윈도우 속을 걸어다니고 있어요 휴지통이 보여요 아 이런 자 비우기까지 됐구요 자 일단은 뭐 괜춘 첫번엔 괜춘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디로 갈까 자 우리는 그 위를 못봤잖아 그 위에 뭐가 있을지 우리 궁금하잖아 그리고 오늘 윈도우 위 속에는 뭐가 있는지 보는거야 어 위경이 있구요 어 윈도우가 보이구요 어 윈도우가 보이구요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이건 내가 움직이는게 아니야 왜 갑자기 왜 왜 왜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건데 윈도우 화면이 너무 고증이 잘되있다 응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근데 여기 까마귀가 뭐냐 아아 요 요 이번에는 누가 있어요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오늘 방송도 재밌었다 집에 돌아가볼까 그래 윈도우 화면 밖으로 나가 봅시다 렛츠고 그래도 이번에는 내가 다 플레이 오 오 야 놀랬다 야 다 플레이했던 케이怀 케이터가 어우 없어가지고 다행 인가 있나 왜 따라다녀 따라다니지 말라고 오 야 깜짝이야 오 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모기 살리고 있어 가자 윈도우 밖으로 나가자 오늘도 밖에 날씨가 좋네 뭐야 원래 처음부터 저게 보였었나? 원래 처음부터 저게 보였었나? 오늘도 날씨가 좋네 그치 윈도우 밖은 언제나 윈도우는 언젠 오 뭐야 일단은 비워놨어요 오 뭐야 오 있다 휴지통은 있고 뭔가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했대요 오야 와 놀랬어 야 연출 연출 지렸다 오 뭐야 저쪽 뭐야 피가 왜 있어 연출 지렸다 방금전 연출 지렸다 오야야야야야야야야 그러지마 어 선량한 어 유튜버와 시청자들한테 지금 이대서는 안되는거 아니야? 어? 에러가 뜨고 있어 이거 게임 삭제되는거 아니겠지? 설마? 윈도우가 바뀌었어 윈도우가 바뀌었어 가운데 줄이 없어졌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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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자 하하하하 하하 메이드 인 차이나 윈도우 차이나를 뭐 그렇게 하는건 아니지만 어쨋든 네 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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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었던거임 레알 현실이었던 거임 오 근데 이쁘다 너 이쁘다 너 저기 눈 저기 하얗게 하고 하면은 이쁠 것 같은데 그럼 남자친구 생길 것 같은데 어때 나는 어떠니 자 거부당했구요 방대인가요? 이쁜데? 어 근데 옷이 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경찰차까지 왔어 오늘 방대 뭐야 이번엔 멀리서 멀리서 그러네 그니까 뭔가 그래픽이 좀 이상한거 같지 않아요? 그래픽이 약간 좀 이상해진거 같은데 돌아가볼까? 그래 돌아가보자 그래 그래픽이 이상해졌어 봐봐 화질이 되게 안좋아졌어 따라온다 웃지마 오야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그러지마 코좀 닦고 눈도 좀 닦고 알겠어? 케찹 많이 묻어있잖아 그렇게 이쁜데 이런거에 재능 낭비하지 말라고 재능 낭비하지 마란 말이야 밖에 나가보자 윈도우 화면 밖에는 어떠니 날씨가 많네 소리를 안하네 오늘 날 날씨가 좋네 그래 가자 화질이 많이 안좋아 그래픽도 깨지고 지금 휴지통은 제대로 적 지금 제대로 정상을 해요 에러가 발생했대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왜 집안이 왜 집안이 보이는거야 뭐야 왜 찬문은 깨지고 이 여자아이는 이러고 어 이러고 있고 오야 야 숨도 났어요 그러게 오 그러네 그렇구만 역시 역시 시청자분들은 머리가 똑똑하다니까 그래 XP는 이제 더이상 업데이트가 안되니까 뭐야 어? 뭐 멈춘거야? 어딘가로 통하는 것 같아 가보자 오 현실로 나왔어 여기라니 어딘데 아 또 내가 플레이해야 되잖아 아하 오! 그런가? 이게 원래 그 남자 애가 봤던데 거긴데 집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네 집? 왜 그런 곳에 아 저 가면 되게 좀 그렇다 문이 닫히고 실례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그래픽이 깨졌는데 여기는 그래픽이 그대로죠 11월 23일에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있어 1995년이야 심지어 1995년 11월 23일 기억해두세요 1995년 11월 23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 저거 일단은 인터넷으로 적어놨어 혹시 몰라서 나중에 찾아봐야지 어라? 1995년이라고? 그렇다면은 윈도우 95시절이랄나? 세탁기 어항이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부자였단 뜻입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취미는 고급 취미여가지고 멋대로 들어가지 마시오 하지만 난 멋대로 들어가겠소 왜냐고? 그 현상생의 인물이 난 나왔으니까 난 들어가도 된다고 저 캐릭터였구나 그런거일수도 근데 그때는 XP가 없었을텐데 어라? 이 그림 내 머리띠를 달고 있잖아 오 그러네 왜지? 왜지? 자 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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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쳐봐 오래된 컴퓨터 어서 와 뭐야? 어서오라고? 어서와 아 이 어서와 아 이 뭐야 화질이 변했어 넌 넌 누구야 어서와 여긴 혹시 내가 태어난 집인거야? 아 근데 뭐 어쩌라고 라스트 데이 마지막 마지막 날 이제 이 여자애가 그냥 대놓고 있구나 이 여자애가 대놓고 있어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다고 안 놀랬어 놀랬어요? 놀랬어요? 네 녹화했어 좋아 오 이번에는 굉장히 마너틱하게 그려졌네요 오늘도 방송 재밌었어 뭔가 반응이 시원치 않죠 집 에 돌아가야 해 뭔가 활기찬 그 거랑 좀 다르다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이제 플레이할 수 있구요 그러지마 이거 지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다 나오는거 아니지?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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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도 하긴 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그러지마 하 ALEXW 저 표정 어떻게 잘 DEIN 표정 정색하니까 오 조금 무서운데 가자 그래 지금 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씩 먹어 하는거네 뭐야 윈도우 밖과 밖의 세상이 이상해졌어 오늘도 날씨가 좋네 라고 하지 않겠지 설마 오늘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네 역시 윈도우가 이런 세상이면은 알겠습니다 와이님 점점 이게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날라가고 있는거야 안놀랬죠 안놀랬죠 가자 올라갈 수 있는거니 올라갈 수는 있네 뭔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느낌인데 맞네 가자 나를 부르고 있어 점점 이게 없어지네 그리고 굉장히 이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얘만 빼고는 다 흉측합니다 지금 이게 튀어나온다 이거 100% 튀어나온다 빵 안 튀어나오네 안 튀어나오네 안 튀어나온다 뭐야 배고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정해 1989년으로 바뀌었어 어우 야 자리지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7월 15일 1989년 7월 15일 처음으로 컴퓨터가 익생이 나온 날인가? 1989년 달력? 1995년이었는데 우와 캐릭터도 옛날 캐릭터로 바뀌었어 내가 태어난건 오 갑자기 화질이 바뀌었죠? 2016년이었을텐데 뭐 어떻게 된거야? 어 움직기 싫다 멋대로 들어가지 마시오 난 들어갈거야 코스프레인가? 왜 내 머리띠를 달고있지? 뭘까? 내 사진? 왜 도트로 찍혀있는거지? 아 천재님 잘자요 저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어 저기는 이제 요즘걸로 바뀌고 이곳에서 태어난거야? 어 이번에는 화질이 바뀌었다 화질이 또 바뀌었고 나는 대체 왜 여기에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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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놀랬어 안 놀랬어 안 놀랬어 안 놀랬어 컴퓨터 앞에 가면 뭐야 컴퓨터가 위에 위에 떠있어 안 떠있어도 되잖아 어서와 역시 달라 당연히 딱 봐도 다르잖아 여긴 우리집이 아냐 왜냐면 내가 태어난건 이 시대가 아니니까 이 시대가 아니니까 넌 누구지? 아이 다 당신은? 대체 누구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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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뭘까? 이제 놓치 지 안 아 안 놓친데요 자 이런걸 놀랐다고 하는겁니까 이게? 예 전혀 놀라지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건데 1995년에서 저 모니터로 빨려 들어가서 죽은거야 캐릭터는 이쁘다 8편이 원래 본편 뭐야 왜 8편이 원래 본편이었던거임 본편의 끝은 8편이었고 9편은 변해내 8편에서 모든 죽은 플레이어블 캐릭터 다 나왔다고 하면 9편은 번의 편 그냥 느낌이 좀 강합니다 자꾸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점점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도트에요 더 다운그레이드가 될게 있나 없이 인생 도트말고 이런 도트말고 아임샷 도트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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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ja 도 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